안녕하세요. 저 아동복을 운영하는 대표 이기숙입니다.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하고 제가 어류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숙녀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아동복에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운영한 지는 20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고객들하고의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신뢰성 있게 해나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직접 와서 입어볼 수 있고 자기 몸에 맞춰서 그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재구매를 하려고 사러 왔을 때 고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게 우리 아동복에 입어볼 수 있고 제품을 만져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장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뢰하고 제품 그다음에 고객들과의 약속 그다음에 환불이라든가 교환 어떤 경우에도 완벽하게 다 해내기 때문에 손님들이 신뢰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가게인 것 같아요. 자동복 많이 찾아주세요. 자동복 많이 찾아주세요.